안녕하세요. 꼬꼬마 과학자 손설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꼬꼬마 과학자 최동윤입니다. 오늘은 화산 거인을 물리쳐라라는 책을 읽고 화산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실험을 할 건데요. 오늘 실험에 앞서서 실험 재료를 먼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빨간색 액체 같은 경우는 식초에다가 이런 식용색소 빨간색깔을 섞은 거고요. 지금 이 하얀색 가루 같은 경우는 탄산수소나트륨이라는 가루를 지금 여기 봉투에 담아놓은 겁니다. 그러면 이거 두 개 섞으면 어떻게 돼요? 그럼 지금 해보세요. 진정해 주시고요. 그래서 이런 흰색 가루와 빨간색 액체가 합쳐지면 거기서 거품이 나서 우리가 화산불출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출발합시다. 꾸꼬마 과학자님 이렇게 우리가 화산을 완성했습니다.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죠 우리? 화산이 폭! 한번 폭발하는 것까지만 남았죠 그죠?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.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봐볼까요? 3 2 1 Make sure 내려오고 있는 거違う 폭발 미친놈이였어! 오 폭발하셨어요, 폭발! 우와, 대단합니다. 역시 확 폭발가 제일 좋아요. 네, 오늘 이렇게 지금 화산 폭발 실험을 한번 해보았는데요. 이 안에 아까 확인하셨던 이 마그마에 대한 것, 그리고 용암에 대한 것, 그리고 현무암에 대한 것, 화감에 대한 것은 모두 다 화산 거인의 물리처라 책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람!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? 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아람!